에이 차주 누구야? 차주 여기 있죠? 누구야 3811 누구에요 3811? 전데요 당장 차 빼요 아우 그러고 싶은데 보다시피 제가 지금 형편이 이래서 형편이고 뭐고 당장 차를 빼야 이삿짐을 옮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혹시 경수은 언니? 조경순 언니 맞죠? 어머 하나도 안 변했다 언니 나 기억해? 나 오정미 그리고 여기 지연이 아니 니들은 아직도 붙어 다니냐? 어머 언니 진짜 오랜만이다 이게 몇 년만이야 아이 근데 여기 웬일이야? 여기로 이사 오는 거야? 어 몇 동? 908동 702호 어머 어쩌지 지연이는 바로 앞집이잖아 어머 어어어 어쨌든 유지연 차 빼 조금만 기다려 지금 이모양으로 나갈 순 없잖니 차 빼라 기다려 이 차 안 빼래? 기다리라고 했잖니 이게 이게 진짜 언니 아 진짜 말도 안 돼 아우 만나자마자 왜 또 그래요 아우 원장님 사모님 차 좀 빼줘요 아우 엄마 아우 엄마 안녕하세요 사모님 차 키 주세요 아우 아우 아우